어..디보자 일단 쓰레쉬를 순대하는 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블립트로 이거 땡겨주시고 그래야지 빨리 2렙 찍을 수 있으니까 뭐야 이 그래픽 깨지는 소리 부시에 있어 줍시다 빼빼빼 빽빽 친구야 빼 안우치겠습니다 안 빼 못 빼 오케이 뺀고 일단 선이랩 뺏겼죠 그럼 천천히 합시다 원래 블리츠일 때는 선이랩 주고 시작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이거 그랩 밖에 의지할 스킬이 없어가지고 왜 무난해요? 선이랩은 줍시다 왜 무난해요? 왜 무난하냐고? 그래야지 저거 원거리 원거리 주면 소프시니까 내가 지지 내가 지금 랜게임에서 브리츠를 했는데 지는 네 탓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랜게임에서 브리츠를 했는데 지는 네 탓이야 그러면? 네 아 걔 2득이죠 왜 2득이야? 아 포탑 맞았거든 저여서 아 2득이네 근데 난 쳐맞았잖아 여자iking 여자리격을 하다 때려주시고요 꿈 뿅 빌용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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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땄죠? 나이스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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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감기 안 걸렸어요. 코감기 전 이제 다 나왔어요. 나 저번주까지 목에 염증이 있었는데? 아 진짜? 오늘 말했잖아. 염증? 응. 목이 안 좋다고 했지 염증은 모르겠어. 염두염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 알고 있었어. 할인님 이쁘냐고요? 어.. 그걸 내가 평가하면 안 되지 그건. 실망이야. 예쁘다고 하길 원했어? 아니? 근데 왜 실망이야? 그냥 실망이야 너. 뭐야 이분 나가기 원했네. 우산 언제야? 우산? 응.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산도 가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면 난 죽는다. 너 언제 올 건데? 나는 뭐 언제든 갈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요즘 부끄러운 말인데. 기차를 혼자서 한 번도 못 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 기차도 혼자서 안 잡았어? 응. 혼자서 한 번도 안 잡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왜? 왜? 왜 라고? 응. 다시 죽어? 응. 아니하면은. 일단 라인을 이겨야 돼. 찌끄러. 변명이야. 아.. 코에 염증이 생겼나? 왜 이렇게 코가 막히지? 코에 염증은 비염이야 멍청아.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길게 누려는 거지. 장인을 장애인이라 한 거랑 비슷한 거지 뭐. 마법이 날 부른다. 전혀 다른데? 일단은. 짱!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못 땡겨도. 땡기려고 했던 그 노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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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땡기려고 하는 노력이. 아. 어퍼컷. 그쵸. 천천히 해 주시오. 이거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무리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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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븐이 안 보인다. 다행히 이블린이 우리 팀이어서 다행이지. 이거. 이블린이었으면 좀 힘들었어야 했는데 다행이네. 리븐 여깄다 오케이. 이븐 일단 여깄고. 카소스도. 후응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땡기면은 꽤나. 이륙은chas가 될 것 같아요. 꿈 꿈 꿈 꿈 꿈 꿈 내꺼야죠 아 시끄러 어? 너무 너무 귀 귀가 너무 찔렀어 나 방금 꿈 모으고 학원기처럼 얘기했어 아 이거 땡길까게 안 나온다 근데 쓰레쉬를 땡기기엔 피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니 앱 별로 없네 천이네 천 딜 저거 일단 땡기기만 하면 2두이긴 하겠다 철코가 잘가 땡기기만 하면 2두이겠네 참아 벌써? 야 잠시만 볼 수 있을랄 수 있을랄? 뭐야 깝이 아깝다 철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이질을 오래 비워서 궁 쓸 만화도 없기 때문에 개이득이죠 오케이 여기 일단은 모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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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킹와 와드 푸션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게임 도중에 이거 홍보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에서 추천인 개인 파짱하시고 여러분들 돈 많이 모시고요 이에 여러분들 이 돈 버는 어플 허니스크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시는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알피 있죠 스킬을 살 수 있는 알피를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모시고요 개뻥 개뻥 개뻥이라고? 아 이거 진짜 꿀 이거 꿀인데 왜 난 안 구해지지? 어어 어 매단 안 구해져 뭐가 안 구해져? 나 내 돈이 안 벌어져 왜 돈이 안 벌어지냐고? 너가 거기서 그 앱을 다운받으면서 그 포인트를 모아야지 그리고 이거 컴퓨터 이번에 새로 제가 스폰을 받았는데 이거 뉴 컴퓨터도 컴퓨터 중에 최고의 컴퓨터라고 알려진 컴퓨터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공짜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신 다음에 후기 글도 써주시면은 퀵뷰 30일지도 드린다니까 정확하게 다들 많이 가시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잡아요 퀵뷰 잘린줘요 유럽은 여기 있죠 정글인데 저기요 정신직종 일단은 당기기만 하면은 일단 이득이 됐다 지금 우리 원디를 오픈해가지고 카소스 궁 없이도 당기기만 하면은 키를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는 그냥 당기기만 하면 돼요 블릭은 나이스 게임하자 일반 게임 아 일반 게임같이 하자고? 그거 미션? 미션? 오케이? 너무 커요? 제가 지금 좀 줄여드릴게요 그래 나 서포트 할거야 나 강의식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케이? 여보세요? 어디갔어? 오케이? 알았어 강의하면서 미션까지 게이드 슈퍼 게이드 아 그러면 적립식 마일리지 적립해드림 그게 뭔 소리야? 8월 2일이 무슨 날인데? 나 8월 2일날의 생일인데 아 그러면 줄여줄게 아 나 진짜 8월 1일날의 생일이야 퍼드데이 줄여줄게 디데이 68 아 진짜로? 어 그게 돼? 그날이 무슨 날이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학살중은 어 생일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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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베이션 아 나 생일 때 생일 때 누가 엄청 쏴줬는데 아 너무 고마웠는데 그때 지금도 고맙지만 물론 지금 쏴주신 오늘 분들 생일도 비념이라고 쏴주신 분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는 그.. 나는 8월이 이랬을 거야 적립이라고? 미션이 뭔데? 미션을 얘기해줘 일단 기본으로 이건데? 기본 헐 내 웃는 얼굴이다 80이? 미션이 80이야? 아니 기본은 이거야 미션은 네가 캐리하는 거고 아 미션 내가 캐리하는 거야? 응 캐리하는 거 여러분들 쉽죠? 어 내가 매일 판마다 하는 게 캐리라고 어 나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 너가 뭔 길 아 너가 뭔 길이야? 어 그 변수를 생각 못했네 내가 어 케이틀린 페타 케이블 헤따라 팀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었던 그 케이틀린을 조용할 거야? 저 번째는 검색해볼까? 아 여기 기분없다 아 그러면 일단은 알았어 아 그럼 어떻게 뭘 뭘 해야 되지? 어느 챔프든지 돼? 어? 어느 챔프든지 돼? 아니 아니라고? 방송 제목? 어? 방송 제목 뭐가 제목이야? 방송 제목 방송 제목? 왜 쓰레시 강의 아 맞아 죄송합니다 이거 블리치 강의인데 아 죄송합니다 정신집중 아 뭔가 있어 이거 있어 리븐 뒤에 있거든요 카소스 궁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쏘라카 궁은 있고 알리스타 알리스타는 제가 강의하기 좀 까다로운 챔프여서 좀 보기 힘드실 것 같고요 그.. 알리스타 말고 아 그 알리스타는 유튜브에 개인파치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알리스타 소폰 영상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죠 유튜브에 개인파치시면 됩니다 어느게 우정 알리스타 야 너무하다 진짜 시청자분들의 말을 듣는 거야? 이야 진짜 모범적인 시민이구나 너 근데 채팅으로 안하고 아 왜 채팅으로 하냐 입으로 안하고 향가하하니 감사합니다 이맘이라고? 아 근데 알리스포스로는 캐리하기가 엄청 까다로워 다인하다 시어머니보다 더 너무한 것 같애 핑하사고 그러면은 이거 미션은 몇 갠데? 어 너가 시어머니라고? 크.. 내 부인은 누구야 한 번당 100개? 한 번당이 뭐야 한 판당 100개야? 아니면은 한 판당 캐리할 때마다 100개 오르는 거야? 매일 하자 그럼 캐리 한 판당 100개? 오 아 좋은 것 같애 아 근데 아 근데 캐리 한 판당 100개? 개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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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땡겼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랩으로 땡기겠습니다 한참 걸어주시고요 그냥 갈아주시고 일단 피해를 일단 주겠죠 전멸 그랩으로 땡기겠습니다 이거 160달기 아니 145달 거든요 낫바롬 아 저거 땡겨도 못 잡겠는데 카사도 주지 않네 땡겨주시고요 네 전멸 그랩 침착하게 여러분도 쉽게 전멸 그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먹으러 빨리 공격으로 도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뷔즈 온다 뷔즈 온다 뷔즈 온다 뷔즈 온다 저는 그리고 직가와서 이거 승천의 부적이 나오니까 승천의 부적 뽑고 핑허 뽑고 가겠습니다 지금 할 거야? 너 졸리다며 졸리는 원딜 데리고 하긴 힘든데 아 그리고 조만간 그거 매니저 이거 관리할 거예요 이제 매니저 정리해야 겠어 너? 너는 너는 못 벗는 거지 너는 아 죽었다 아 루시아 마나가 없어요 안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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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텔 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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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보여줍니까? 카노스 카노스 아 이거 뭐야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이것도 이기해 주겠고 아 탈론이 의외로 세네 센건지 아니면 내가 물몸인건지 이제 모르겠고 여기 상대 정글에 와드 깊숙하게 해줍니다 와드는 여기여기 그리고 여기여기다 해줍니다 최대한 가능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와드 해주고요 와드 자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와드 자리가 이렇고요 그리고 지고 있을 때 와드 자리는 어 뭐 좀 있지만 여기랑 여기랑 여기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곳에다가 해줘도 충분합니다 표시 이거 죽었다 죽겠다 쭉쭉쭉쭉쭉쭉 왜 뭐 뭐 뭐 네 스폰 생겼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냐고요? 트롤리가 안 들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아 이런 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르는 볼렘은 조기쓸지 않는다 마이크가 너무 그 소리가 작아가지고 나 되게 작게 말하는데 내가 너보다 크게 들려 그거는 너의 그 핸드폰 핸드폰이지 어? 여보세요? 어? 컴퓨터인데? 컴퓨터라고? 지금 제가 산 만원짜린데? 뭐야 이거 지금 제가 산 만원짜린데? 아 아 감사합니다.